오늘 저는 소름끼치는 한국 여자들의 이중성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여자들은 수치심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시죠. 유희병이라는 일본인 여성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아프리카TV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너무 사랑해요 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에 가서 일본인도 그런 걸 배워야 한다. 일본이 나쁜 짓 했던 거 일본에서는 안 배운다. 위안부 참상을 일본에서 배워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인들의 만행을 보고 눈물을 지으며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 여성이었죠. 지능이 떨어지고 데까리에 똥만 들어있는 인간이 아니라면 저런 여성에게까지 연좌제를 적용시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나 한국을 사랑하고 일본의 과거사를 미안해하는 여성에게 어떤 남자가 말할 겁니다. 아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라고 쾌활하게 그녀는 대답을 하죠. 그리고 말을 걸어온 남자는 북한 사람이라 말하고 이 남자는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알아요? 그건 바로 일본이고 일본 사람들 다 죽이고 싶어. 다 씹어먹고 싶어라는 말을 일본 여성 앞에서 대놓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유희병님은 저는 한국이 좋아서 한국까지 왔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 남자는 그래도 나는 일본인이 싫어.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말하면 안 돼요. 돌멩이로 찍어버릴 거라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서 왔단 말을 하지 말라고 내 말이 너무 심한 게 아니라 하니 맺히니까 너에게 푸는 거야. 난 일본이 제일 싫어. 일본 사람들을 우리는 쪽발이라 그래 쪽발이. 쪽발이 게이아이라고 그러잖아. 언능언능 일본으로 돌아가. 한국 땅을 떠나라. 님이 시벌얼 일본 호로노무새끼야. 두 번 다시 한국 땅 오지마 알았어? 라는 폭언을 보여주고 이 일본 여성은 일본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를 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맞는 말이니까 꼭 참았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은 이런 인간들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이해하시나요? 쉰다서 처먹은 벙신 틀딱새끼들만 저렇게 말하는 거고 평범한 20대 30대 인간들을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북한 사람도 아니고 20대 30대 한국 여자들이 사용하는 사이트에 이 내용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은 여성의 인권을 생각한다고 지랄하지만 위협받는 여자에게 아무런 동정도 하지 않습니다. 뭘 질질쳐 싸고 있냐 일본인 양심이 없네. 조상 탓을 하던가 크크라는 병신 연자제를 언급하는 한국 여자들. 어디 가해자 새끼가 얼굴을 들고 다니노라고 말하며 저 여성이 가해자라 말하는 피해 호소인 여성. 한 대 맞은 것도 아닌데 뭐 어쩌라고용 이라고 말하는 표독스러운 한국 여자. 여러분은 이런 반응이 믿겨지십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뜬금없이 노인틀딱새끼에게 욕을 먹은 일본 여성의 편을 들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저 일본 여성분이 혹시 일본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찬양하고 천황폐하를 위해 가미가제를 하러 한국에 들어왔나요? 그저 한국이 좋고 한국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뿐인 일본인을 향해 우리 한국 여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나요? 그녀들은 업보라고 말하는데 유이병 님이 일제강점기부터 100년간 살아있는 신선이라 업보를 맞아도 되는 사람일까요? 지금 여러분은 지능이 떨어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보고 계십니다. 일본의 국수주의자들에게 저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여자가 만만해서 저렇게 말 걸어온 틀딱새끼를 욕해야 하지만 팸이라는 것들이 여자 편도 안 드는 게 보이시나요? 저년들은 팸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인간입니다. 밤길 혼자 걷던 여자가 틀딱에게 언어폭행돌로 찍어버리고 싶다는 협박을 받았는데 어떻게 가해자 편을 들고 피해자를 가해자라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댓글 652개가 모두 일본 여성을 향한 욕밖에 없습니다. 저러다 저 일본 여성분이 좋지 못한 생각이라도 하게 된다면 갑자기 한남이 이 여자를 죽였다. 라고 지랄하게 눈에 보이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행동. 한심하고 부끄러운 한국의 자화상이 아닐까 싶네요.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오는 한국 여자들의 이야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한심한 여자들의 진실을 알리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저 인간들과 우리는 같은 한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